먹을 수 있긴 한데 자 먼저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캣쳐 아이 ipad 안녕하세요 canBR prau입니다 우리 감소문 다파라 무의의 질문에 다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웜 감사합니다 오늘 더쇼에서 있었던 TMI는? 네, 제 파트 부분에 이제 다연이랑 같이 헤어하는 안무가 있는데 실수로 이렇게 살짝 부딪혀가지고 동근 동근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게 너무 귀엽다고 해주셔서 네, 기분 좋았습니다. 아마 팬분들은 그런 모먼트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좋습니다. 자, TPTAP의 킬링파트인 숨었다 까꿍! 다른 멤버 버전도 혹시 볼 수 있을까요? 근데 하트강지씨는 꼭 해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네? 숨었다 까꿍! 미영아! 카루! 네! 5, 6, 7, 8 숨었다 까꿍! 한 번만 더 볼 수 있을까요? 우선 시간이 좀 약 받아보죠. 막내, 막내! 5, 6, 7, 8 숨었다 까꿍! 감사합니다. 자, 요즘 하트강지 채연씨와 샤우팅씨의 쌍방 플러팅이 되게 핫하다고 하는데 그동안 플러팅 중 제일 힘 받았던 플러팅 뭔지 알려주세요? 언니 뭐 있어요? 저는 나는 채연 나한테 이렇게 잠시만요? 보여줄게요. 이따가 제가 계속 이렇게 바라보면서 계속 윙크도 날리고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서 찾아보거든요. 그게 제일 충만한다고 해요. 아, 좋습니다. 혹시 채연씨 혹시 저는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쓱 다가와서 손을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가는 거예요. 오, 진짜 플러팅인데? 그래서 제가 네? 뭐해요 언니? 이러니까 이러고 봤어요. 오, 그건 진짜 플러팅인데요? 그래서 약간 좀 설렜달까? 오, 그냥 킹맞았던 거기보다는 설레인 것 같아요. 네, 설레어요. 설레서 킹맞았어요. 아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사랑스럽다고 캡플리아 사이에서 난리난 유진씨의 토끼 윙크 포즈인데 오늘은 캡플러 다같이 토끼 윙크 포즈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윙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. 하나, 카메라 맞으시고요. 하나, 둘, 셋. 너무 귀엽습니다. 감사합니다. 토끼 포즈 볼 수 있을까요? 자, 그리고 1위 하셨어요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샤드택시도 생일이라고 우와, 오우 equiv 좋습니다. 1위수강 풀 버전으로 한번 들어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저희 캡플러가 더쇼에서 처음으로 1등을 하게 되면 너무 영광이고 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새롭게 앨범을 준비하면서 저희 와다다 때 데뷔 때 같이 했던 직원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과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클랜 직원분들 그리고 우리 매니저님들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도 잘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캡틀리안! 진짜 만점이었더라고요 캡틀리안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해요 캡틀리안! 감사합니다 1위 하셨잖아요 1위 만끽 포즈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1위 만끽 포즈 카메라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축하해 축하해 1위를 계속 시켜주고 싶죠 좋습니다 수험생분들을 향해 응원 가득한 응원 응원 포토타임도 가져볼게요 캡틀리안 특별한 응원 포즈 준비해 오셨나요? 네 카론을 만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메라! 안경 안경! 잘 봐 네 저희 1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홈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근! 메티저의 적은 호흡 회장으로 보여주시고요 호흡 회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음원을 축하로 해야지 그리고 또 11월에도 항상 파이어팅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정의와 약속, 도장, 복상, 꽝! 특히 수능 보시는 분들은 살떡같이 붙으시길 바라 그러면 우리는 겨울에 시작!